네 놈 천한 딸련이 왕가의 빗줄과 몸을 섞었어 추잡하겠으리 아니 그 이전에 사람 아니옵니까? 사람에게 정본이 나는 것이고 네 놈 그 생각이 틀려먹은 것이야 반상의 구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는 거야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신분의 벽을 뛰어넘지 못한 장현 결국 사랑하는 딸마저 잃게 되고 신분 상승에 대한 장현의 야망은 점점 더 커져만 간다 우리 세상은 조금만 더 버티라 이 거를 홍시야! 홍시야! 자네 정말 역모라도 하려는 겐가? 자식 잃은 예비가 두려울 게 더 이상 뭐 있겠습니까? 필요한 군자금은 모두 대입지요 다만 약조 하나만 해주십시오 약조? 전한 역관의 피가 흐르고 있는 내 빗줄이 다음 보의를 이울 수 있는 자식을 낳게 해주십시오 장력관의 여식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 않소 빗줄은 했습니다 내 여식은 아니지만 내 집안에 내 빗줄이 흐르는 아이가 있죠 그 아이로 하여금 반드시 그리하게 해주십시오 어린 시절 그 악몽 같았던 지난 날을 뒤로 한 채 디자이너로서 제2의 삶을 살아가는 옥정 하지만 내년! 니 아비가 역관이든 뭐든 니 어미는 천하디 천한 노비 허면 부모 중 한쪽이 노비니 자식도 노비지 허니! 내 집에서 철구나 찌어야 하려니 이딴 찰란찰라고 있어? 뭐 들었느냐? 모조리 걷어내지 않고! 옥정의 천한 신부는 번번이 그녀의 발목을 작가 내가 너와 함께 도모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조선을 한번 삼켜보지 않겠느냐 너는 니 치마프게 나는 내 아가리 장현의 무시무시한 야심을 알게 된 옥정 한편 동평군의 초대로 조선 최고의 잔치인 오작교 연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적인 사랑과 마주치게 되는 옥정 그 상대는 바로 조선의 왕세자 이순 둘의 만남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는데 팔 좀 가만히 내리고 계시면 안되겠습니까? 첫 만남부터 서로 강하게 끌렸던 두 사람 그때 그 옷 짓느니?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고 이번 군기감에서 새로운 갑옷을 납품할 상단을 뽑는답니다 그래서? 최고의 갑옷을 만들어내면 군기감의 납품권을 꿰찰 수 있습니다 네가 해내지 못하면 내게 줄 답으로가 무엇이냐 당수께서 잡자고 한 손 잡겠습니다 최고의 갑옷을 만들기 위해 몰래 잠입한 옥정 그런데 누구냐 정체가 뭐냐 첩자인 개냐 아닙니다 살짝 미친 여인네네 허면 그 머리에 꼽꼽고 다닌다는 미치지 않고서 어찌 최고의 경제에 이를 수 있겠나 내 겪어봐서 아는데 옷값만 지워주면 광인이나 다름이 없다네 사심은 없으신 게죠 사심이라니 이순의 배려로 위기를 무사히 넘긴 옥정 반복되는 인연 속에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깊어진다 재미로만 그칠 것이지요 혹여 진짜 마음에 두신 것은 아닌 게죠 나는 높다니까 내 정혼자인 적어도 정일품 정승은 못 되어도 종일품급 가문의 여식은 되어야지 숨으로나 따라다니는 청껏과 마음을 썩갈까 저와께서도 여전하십니다 성가신 질문에 권성으로 대꾸하실 때 어깨부터 어깨부터 여행을 보러가